천둥버거숭이 뮤직비디오 슈팅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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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첫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인 천둥버거숭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에요 컨셉은 호황을 맞은 회사 사장인 것 같아요 가사에서 그러지않아 KUZ도 대박이라 기억이 나면서 KUZ in the building 렛츠 당신은 도와주 오줌 죽음 우리 애일 땐 난 우두머루 이형 다그 아 껌 살라고 풍선 껌으로 사 야 풍선 껌 먹을래? 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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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는 거 아니야? 고고 오케 컷 지금 신은 이제 삐처링으로 참여한 제키와이 씨랑 그리고 염다 형이랑 주라기 파크에서 드라이빙 하는 신이거든요 되게 제가 생각한 아이디언데 각진감 넘치는 그런 그리고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되게 거칠어 보일 수도 있는 여러가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오랜만에 이렇게 뭐라 해야지 유난을 좀 떨어봤는데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1년? 몇 개월 동안은 좀 얌전한 컨셉이나 별로 막 꾸미는 걸 많이 안 했는데 오랜만에 원래 본연의 직보의 스타일을 뽐낸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약간 미처는 번째까지 미 애친녹벌스 미세